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자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국주택자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라고 일명 코모커라고 있었어요 민간기관이었는데 어떤 공신력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신용보증기금하고 합쳐져서 그래서 이게 제작용보증기금이 지금의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립에 따른 효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단기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장기 대출이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 당시는 모기지론이죠 지금은 이게 명칭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금자리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모기지론 자체가 장기 주택자금 대출제도죠 10년 이상의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인용이 됐냐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단기, 중기, 장기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이게 도입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시중 자금의 어떤 단기 경색이라고 그러죠 단기 자금을 은행에서 예금 등을 통해서 수신을 받았지만 장기로 전환해서 대출해 주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채권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가 자기들이 확보한 저당 채권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할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춰줌으로써 금리 하락 효과도 예 더불어 얻게 됐다 이런 효과 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주요 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업무에 보시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보금자리론이 이제 그 모기조론의 명칭이 바뀐 거고요 적격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적격대출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보증하고 주택연금에 대한 공급을 해 주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공급은 실상은 지급보증 역할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직접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뤄질 때 그 시중은행에다가 너희가 지급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보증 해 줄 테니까 대출 해주라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지문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명칭을 엠비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담보로 해 가지고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또 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두 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시험 지문상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면 맞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엠비스라고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구조는 CMO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뒤에서 이제 증권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실제 구조는 CMO라고 해서요 다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운영이 되는 증권을 실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 지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예 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게 보금자리론 하고 예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어요 예 이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는요 요즘은 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서 거기 여러분들이 33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신청 대상이라고 있죠 예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은 외국국적의 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이 있는데요 아 기간에 보시면 10년 20년 30년에서 지금은 40년짜리까지도 예 도입이 돼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간에 대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예 구별 정도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보금자리론도 조기상환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도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적격대출이라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 특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예 선호도가 높죠 왜냐면은 이게 대출에 따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금자리론이나 시중대출보다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예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것은 355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주택연금제도라고 있어요 이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주택소유자가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의 생활비를 대출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우리가 주택연금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요 나중에 이제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을 처분해서 청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산 작업을 하다가 그동안에 지급받은 융자금보다도 주택가치가 좀 떨어지면 모자라는 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납을 해주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그 부담을 안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이제 지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입 요건에서 보시게 되면 연령을 보시게 되면 연령은 이제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겠고요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부부가 외국인일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보유수에 대한 것은 1주택자가 원칙인데 만약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9억 원 초과는 2개 2주택자라고 할 때는 3년 이내 주택을 하나 팔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의 대상 주택이라고 들어가 있을 때요 거기 보면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죠 이게 공시가격을 기준에 있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피스텔은 우리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지문 비읍이 있죠 이용 도중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사를 통해서 대상 주택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지문상에서 한번 활용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장에 대한 거는 336페이지에 가면 지문 4번에 부부 모두 종심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종심보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또 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요 여기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산이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 동의들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승계가 안 됐었는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이 주택에 대해서 이걸 신탁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겨주는 조건이 되면 자녀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로하고 나와 있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을 신탁을 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고권이 자동으로 승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게 되면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었고요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에 연금에 신청하는 것은 전세, 월세 등을 둘 수는 없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336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지문 디귿이 있죠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이나 임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전세를 낀 단독주택 보유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똑같이 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신탁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의 명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세를 줬을 때 전세보증금이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러면 전세입자도 당연히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이란 문제가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연금은 계속 소유자는 지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37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지문 8번에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대출금 상환은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단에 보게 되면 박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크게 되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모자라는 부분일 때는 청구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연금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투자론에 살려드렸지만 주택 가치에다가 감체 기금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지문 9번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요 주택 연금은 언제든지 조기 상환은 가능해요 하지만 조기 상환을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재가입하려고 그러면 제한이 있어요 5년 이내에는 다시 재가입을 할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는데 지금 가격이 한 6억 원 정도까지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한 걸 해지하고 다시 신청을 하면은 6억 원 기준으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항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한 번 중도 상환에서 해지하면은 5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연금 신청하는 분들이 하우스포라고 그러죠 지분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지문 15세에 주택연금 지급액 중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통장이라고 있어요 통장으로 이제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185만 원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 최저생계비까지는 그래서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6번의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의 비교라는 것은요 이하고 여기 있는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모기지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리버스모기지 영모기지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게 되면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 모기지론에 대한 부분은요 시간이 갈수록 주택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이 상환이 들어가니까 대출 잔액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영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데 얘는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념이 되겠고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여기는 상환을 하는 개념이니까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고 여기는 잔액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주택연금 말고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 아직은 산지연금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고요 주택연금 외에 농지연금까지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39페이지 하단을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명시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요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자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된 이유는요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현행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저당권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런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자당증권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340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주택자당증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에 지문 4번에 주택금융공사는 주로 CMO 형태의 주택자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 8개의 트렌치 계층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요 만약에 만기가 하나의 종류로만 운영하게 되면 한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말고는 투자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다양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운영이 돼 있는 이렇게 CMO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또 증권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옆에 341페이지에 가시면요 주택자당증권이라는 것이 발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것은요 금융회사의 무슨 능력이 커지냐면 주택자금 공급 능력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이렇게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거 단기 자금이거든요 근데 대출은 장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걸리죠 고객이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게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은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제한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지속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유동성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투자 대상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2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셔야겠죠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예 속칭 표현대로 하게 되면 리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영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투자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투자회사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회사 제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것은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해서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신탁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형태로만 리치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회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에 대한 성격인데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둘 다 이제 간접 투자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개발 사업 등에 투자에게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이거를 자본 시장 있죠 주식 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자금이 500억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한 주당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소액 투자도 투자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조달해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투자 회사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소액의 단위로 표준했다는 얘기죠 이게 500억짜리면요 소액 투자자들은 얼친도 할 수가 없죠 근데 똑같이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잖아요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중화를 이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액 단위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투자 회사가 투자 전문가들이니까 모아든 자금을 개발 사업에만 투자 운영하지 않고요 임대라든가 또는 오피스 이런 데다가도 투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환금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는 내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요 주식장에다가 내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 바로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영이 있을 때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거래 내역이 주식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다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를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요 자산의 투자 및 운영에 따른 분류에서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라든가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체가 있는 회사 있죠 주식회사 형태를 띈 것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둘은 명목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만 실체가 있고요 얘만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 얘네가 직접 해요 그런데 여기는 서류상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위탁을 줘야 돼요 그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하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시험상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한 형태 중에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형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관련 회사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자산관리회사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하니까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있어요 이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대행을 해주는 경우고요 여기는 이런 자기관리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가 주로 감정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역할을 바꾸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 번 시험에서 활용한 선례가 있어요 얘네는 단순히 자문 및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해주는 건 얘를 대행을 해서 자산관리회사가 하고 얘네는 주식회사니까 얘네가 직접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가 직접 운영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를 물어볼 때는요 투자회사 제도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이거를 기초로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제도 자체 또는 법령의 일부 지문도 들어올 수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리치법 자체만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려 본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투자회사법과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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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